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 간의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 가속화 등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한 건데요. 통신 3사 위주의 시장 재편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엘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신 3사 중심의 시장 재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 CJ엘로비전 합병 심사 때와 비교했을 때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을 비롯한 방송통신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는,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LG유플러스 등 인수기업들은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경쟁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M&A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인수합병 이후 유료 방송 시장은 KT 1강 4중 체제에서 통신 3강 구도로 바뀝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CJ헬로를 품에 안고 유료 방송 4위에서 2위로 도약하는 한편 SK브로드밴드 역시 티브로드와 합치면서 오랜 기간 선두자리를 유지한 KT를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1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짐에 따라 통신 3사 간 고객 뺏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딜라이브 등 남은 매물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 등 유료 방송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몸집을 불리고 있는 통신 3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입니다.